내가 그려, 내가 그려야 한다. 작가님들이 한번 그려. 세이트몬. 웨딩 그리는 거예요? 이럴 거면 다 내가 그려야 한다. 태양의 좋은 태양의 좋은. 아이고, 그런데. 야. 유재석으로 살기, 박명수로 살기. 길게 살 거면 유재석, 짧게 살다 갈 거면 박명수. 이게 정답이네. 나 우리나라 추구해, 해보세요. 나 우리나라 추구해. MC. MC. 반찬도전. 반찬도전. 이거 진짜 해야 돼요?